디디디디팩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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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팩트 디디팩트 어 난 한 트럭만에 뽑았다 엘리트 딱딱 혹시 지금 첨탐 리세마라 중인가요? 이 게임에도 리세마라가 있나보네요 드드 디디디디팩트 원래 이렇게 하는겁니다 머미손 금힘화 나이스 배기 게임 음 블리트 허즈업 블리트 러즈업 으응 블리트 허접 3 4 4 5 6 1 2 7 5 5 휴우 쓰레기 게임 될 뻔 병불 나온거 보면 쓰레기 게임 맞는거 같은데 아니 타타수수터 와우 디넘강 디넘강 사망 뭐 어? 눈보라 미쳤나 어제부터 눈보라 저거 계속 어제부터 눈보라가 심상치 않아 역시 블리자드 눈빌릴 줄 알았다 와 아 위무버 판 들어주고 단순할 일 없죠 눈보라 저 썸 아로 흠 아로 주판? 주판할만한데 백 다주고 그냥 방열판 하나 뽑아가지고 하팡 이거 쓸수도 있겠나 로본 미라솜 야구공 폭 잘 시키는 비팩트 비팩트 폭풍을 부르는 푸른 눈의 결산 폭풍을 부르는 푸른 눈의 결산 흠 으어어 예 비팩트 터 터 터 놈은 달린다 에너지 에너지 꽤 많아 이제 터보 너무 많은데 쓸데없이 재활용 이거 재활용으로 터보 태우겠는데 이거 재활용으로 터보 태우겠는데 출발 아 Mango 완전 터보한데 외비에 드로가 너무 없다 오후 오우 지존 강력 뭐야 호이채 체력이 없는 아이 드로 좀 더 줘 아이스크림이라 에너지움을 먹어야 될 것 같음 허브 개많은데 드로 좀 더 줄래 라고 하면 안주겠지? 뭐지 하튼 힐 더 써야 그렇지 이것도 또 드로라고 봐야됨? G B KK01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밀점집도 없는데 저거 쓸겁잖아 여긴 왜 밀집이 금지어 있나? 메아리단 여기 상점 3개 보면서 룬축전기 찾아보기? 아니면 여기 엘리트 4마리 잡으면서 방열판 찾아보기 룬축전기 찾아보기 실패 터브 너무 많다 터브 지우자 터브 지우자 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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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와 이 못참겠다 저감 줄 수 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걸까요? 되겠냐고 이거 연타할까? 방열판 뽑게 다음 상점 봐야겠는데 규순 뺏고 쓰레기 버퍼뜩 죽을 위기를 버퍼나게 해주는 어처구저처구 어처구저처구 아 제발 방열판 방열판님 제발 어 내 부름을 방열판님이 들으셨어 구구구 골드 마트르시카트 응당받아야 할 유물을 나중에 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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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를 준수하십시오 뇌우 하나 더 할걸 법규 탈출 리더 법규 밴 메가크린 마트르시카의 선호도가 낮아 스택을 1로 변경하고 유물이 2배에서 3배 등장하게 됩니다 응 안써 그냥 바로 줘 무작위 2장 강화가 가성비 좋은가 레후 플러스는 진짜 필요없는거 강호했네 까까 내 오랜 라이벌 너의 호기심과 내 창의력 어느쪽이 뛰어단지 결과가 말해줄것이다 요리를 뺀다 고맙습니다 퓨! 인생 수공 칠 뻔했네 22 25 하하하 어서 초능력을 가졌단 말이다 방열판 개 늦게 나오네 하하하 뭐 이정도는 맞아준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뿐이야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뿐이야 내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 그 좀 방열판이나 좀 빨리 뽑아 인마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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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열판 개 늦게 나와 으흠 으흠 야호 P30이다 즐겁다 어 너무 세게 때렸는데 못 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지 편향에 인공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취약에 인공물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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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걸로 치자 정신 승리하자